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저는 현재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은 4시 55분입니다 4월 16일이고요 목요일 그래서 제가 지금 야채가 없어서 식료품을 좀 사러 가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갈 건데요 같이 가실래요 지금 갑니다 그 안에 지금 조깅하는 사람도 있고 저사람도 있는데 둘 다 마스크를 하고 있네요 저기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진짜 다행이다 엄청나게 맛있어요 보리로 만든다 보리맛 저기가 UCLA입니다 저기로 가는 제가 일하는 곳입니다 원래 사람들이 밖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일을 다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중에 보고 더 올리겠습니다 보리맛